자 출발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랑 여기 춥밥초스젤리 그리고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여기 참치김밥 예 주차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구미까지는 차로 자가하러 가는게 편할 것 같아서 자 구미 닥정이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아 네네 저쪽으로 가세요 아휴 오늘 알아보셨네 참고기 때문에 따끈하죠? 따끈 알아요? 저 오신 줄 알았어요? 오는 줄 알았어요? 아 그래요? 칸에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 왔어? 아까 한 10분? 10분? 좀 됐어요 좀 더 일찍 오셨네 예 8시 반 되면 시사 시작하니까 경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아 아 네 싫어하겠습니다 익스테이션에 이해정, 성현호, 검정경 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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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ཀཀསྱསསསསྲསྱསསྲད